집합건물 소임위 관리에 관한 법률 막 잡다하게 숫자 암기하고 규약 이런 거 보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다만 이제 집합건물법은요 숫자 나오면 얼마로 찍고 4분의 3으로 찍고 다만 재건축 나왔다 그러면 5분의 4로 찍으세요 재건축은 80% 동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537페이지 보면 이제 집합건물 9분 건물인데 봐보세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제 집합건물이고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에 속하죠 그 다음에 집합상가도 있단 말이죠 집합상가도 있는데 굳이 9분을 들면 집합건물이 있잖아요 집합건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 말고요 그 집합상가 있잖아요 그죠 집합상가 상가인데 이 집합상가는 우리 집합건물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조상 독립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구분행위가 있어야죠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거부터요 이건 시험에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동대문 밀리올의 두타 같은 데가 보면 막 상가들이 엄청 많죠 몇천 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조상 독립성에게 벽과 천정 바닥으로 견고하게 딱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아파트처럼 자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 그러면 1501호를 통하지 않고도 1502호 사람 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용상 독립성인데 집합상가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구분상가라고도 그래요 구분상가 구분상가 이렇게도 태어났는데 밀리올의 두타 가보면 어때요 상가끼리 잘해봤자 뭐 베니아판 아니면 뭐 이렇게 진열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랬죠 그죠 뭐가 없어요 구조상 독립성이 없죠 그러면 구분거물로 등기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구분거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어떤 요건들이 있냐면 뭐 판매 운수시설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판매 운수시설 그러니까 뭐 공법상 도소매업이 있잖아요 이게 판매시설이고 여러분 그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 영등포역 그 다음에 뭐 서울역 용산역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상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운수시설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행위 이것은 이제 물어봐요 이 구분행위는 뭘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등기를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등기 등록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 등록을 말한 게 아니라 아파트로 짓겠다고 맨 처음에 건축허가를 봤죠 그죠 건축허가를 봤죠 그럼 이게 구분행위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구분행위가 있죠 그러면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 이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바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등기 없어도 제거금은 집합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이런 내용들 잠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말씀드리면 자 뭐가 있냐면 여기 1501호를 전유부분이라고 그러죠 전유부분 그러고요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용부분 그래요 공용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직권이 있잖아요 대직권 사용권 이렇게도 표현하죠 대직권 비율이 있잖아요 대직권 비율 지분이라고 그러죠 대직권 비율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공용부분하고 전유부분은 분리처분이 금지되죠 그죠? 네 분리처분이 금지 돼요 저분이 금지 돼요 이것은 예의도 없어요 예의도 없는데 자 전유부분하고 대직권 비율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쩌냐면 분리처분 금지되지만 그러나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귀약이 있어요 귀약이 있으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요 주의하실 거 판결 아니에요 판결 아니라 귀약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복잡한 거 막 보지마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문제 풀면서 그냥 여러분이 답 달고 자주 보도록 하세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뭐 이렇게 왜 자세히 안 해주냐 그러는데 자세히 하면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양은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자꾸 쓸데없는 걸 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못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안 담는 게 좋아요 안 담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거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는 한 문제 나오니까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거 기본적 구도만 하시고 답 달고 이렇게 쭉쭉 읽으시라고요 답 달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문제 맞추면 좋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오히려 막 거기 몇 분의 몇이니 막 이런 거 암기해가지고 담고 가봤자 오히려 독약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면 537페이지 보면 큰 2번에 구분소유권 나오죠? 양가로 2번에 구분소유권에 성립 나오잖아요 구분소유권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538페이지 한가로 2번에 구분행위 그래가지고 판례 쭉 나오죠? 그게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등기 등록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만 있어도 이것이 뭐예요? 구분행위여서 구분건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꼭 등기가 돼야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구분건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가 내가 지어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있는 삼성타운이 있잖아요 서초 삼성타운 같은 경우는 거기 당연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겠죠 제가 그 등기부 하기는 안 해봤지만 구분건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요? 구분건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하나의 건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걸 팔 때 전체를 하나로 팔아야 된다 그 말이죠 구분건물로 돼 있다는 말은 101호, 102호, 103호 따로따로 팔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일반 하나의 건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539페이지 보면 한가로 3번에 상가건물 구분점포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판매 운수시설일 것 그런 것들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 그랬죠?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인데 540페이지 보시면 한가로 3번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나오죠 그죠?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건데 등기 공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조상 공용부분 등기능력업과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규약상 공용부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표제부만 둔다 이런 건 등기법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1차만 한다 그런데 지금 아르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왜 그러냐면 그 등기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집합건물 등기거든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1차만 하신다 그러면 거기 가서 등기법 따로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감히 그렇게 버려버리시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알고 답 달고 그냥 쭉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41페이지 한가로 5번에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공유부분 하자 추정 그래서 전유부분 일동금을 설치 보존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금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공용부분에도 하자가 있는 것을 추정해서 피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관련 판례 관리비는 유치권에서 이미 선명 드린 내용이고요 대지사용권 나오죠? 대지사용권도 여러분 등기법에서 이 대지사용권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 모르면 힘들다고요 여기 민법에서 대지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럴 필요는 없죠 다만 넘겨보시면 542페이지 맨날에 한가루 3번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나오죠 거의 뭐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 등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1차만 하신 분은 이런 거 손대지 마라고요 다만 이 차이만 이렇게 아시라고요 아신다 그래서 거기 543페이지 보면 한가루 4번에 대지공유자 분할금지 나오죠 그죠? 분할금지 아, 뭐죠? 일처분 일체성 나오죠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542페이지 한가루 3번에 이거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 처분하지 못하는데 다만 규약 나오잖아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오른쪽 와보시면 한가루 4번에 대지공유자 분할금지 나오죠 그죠? 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 이거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왜? 분할에서 팔면 용적률이 막 2만%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지적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 필지 위에 아파트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합병의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분할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쭉 다 넘겨버리세요 담보 책임이 관리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546페이지 보면 거기 집합건물 관리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관리단이 나오고요 양가로 2번에 관리인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먼저 관리단 그러는데 관리단은 거기 의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구분 소유자가 구성원이 돼요 구분 소유자가 임차인이 안 돼요 임차인 안 돼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가지고요 구성이 되는데 거기 한가로 2번에 보면 당연 성립 그래서 관리단은요 구분 소유자 사이에서 특별한 설립조차 없이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번영회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상가 번영회 이런 것은 임차인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가 번영회 구성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가 번영회처럼 어떤 모임을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끼리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라고요 이게 뭐예요? 관리단 그러죠 그죠? 관리단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가로 2번 관리인 여기는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리사무소장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외부에서 영역 직원 데리고 오기도 하죠 월급 주고 그래서 꼭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이어도 상관없고요 외부 영역 직원이어도 상관없는데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한가로 2번에 보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는 것이지 구분 소유자 2, 3명 있는데 거기 어떻게 월급 주겠어요? 그래서 좀 커야 돼요 그러니까 10인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관리인 선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단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단에서 규약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다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549페이지 재건축 나오죠? 재건축은 550페이지 펴보시면 맨 위에 거기 2항 있죠? 동그라미 2번 5분의 4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생각하시고 3번에 보면 재건축 결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재건축은 시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시는데 재건축 결의할 때 내가 좌번으로 들어갈까 말까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것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러면 재건축하는데 내 분당금이 얼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분당금이 3억이다 그러면 13억이 든 거죠 그런데 아파트가 15억 정도는 이게 오를 것 같다 그랬을 때 너희가 재건축 찬성하지 그러지 않으면 뭐한다고 재건축을 찬성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예요 분당금 문제예요 그러면 분당금이 정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나오려면 정확히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거기 어느 정도 건축을 하느냐 건축 면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평당 얼마 공사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본설계가 아니라 가설계라고도 아는데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어느 정도 법령에 맞춰서 몇 평 정도가 건축 면적이다 이런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공사비도 정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건설회사에 물어봤더니 뭐 평당 450에 지어준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공사비 계략적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 들어가고 남은 거 일반 분양했을 때 이걸 얼마에 분양하면 얼마가 남는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이 분당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계략적이에요 항상 계략적으로 나오겠죠? 이게 정해질 수가 없다면 조합원 찬성 반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호 새 건물 설계 개요 가설계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2호 건물 철검이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이 뭐예요? 계략적으로 산정된 금액 그랬죠? 그리고 3호 2호에 규정된 비용 분담에 관한 그래서 이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는 재건축 계열은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 건물 구분소입금 기속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분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게 바로 구분 건물이고요 한가로 2번에 보면 그러면 80% 동의해서 재건축하죠? 그러면 반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2개월 내로 서면으로 혹시 재건축 결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48조 1항 나오죠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지폐를 소지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여할 건지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라 그랬죠 그러면 2항 2개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답해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으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참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최고였는데 대답이 없다 현재 상황에 변화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여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2항 기간 내 해답하지 아니한 경우 구분소유자에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해답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시가로 매도 청구해버리죠 매수 청구 이래야 정확할 것 같은데 법에서 매도 청구라고 그래요 매도를 청구한다 그래서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가로 사가버린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합건물법 마치기로 하고요 553페이지 보면 가단법 나오죠 가단법인데 가단법은 여러분이 좀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가단법은 되게 쓸데없는 법입니다 제가 자꾸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빼버리자는 법 조항인데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사채업자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A가 B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을 빌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동산이 있죠 5억짜리 부동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왜 사채업자한테 빌리러 갔냐면 지금이야 은행 가면 담보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잘 안 해줬어요 기업대출만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명동 사채업자한테 간 거예요 이 가단법은 실제로 사채업자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장인물 사채업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채업자 뭐라고 그러냐면 은행 같으면 돈 빌려주면서 담보물 제공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좋아 1억 원 빌려줄 테니 5억짜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A라도 미쳤냐 그러겠죠 그랬더니 P 사채업자 뭐라고 꼬시냐면 너가 1억 원 빌려가서 갚는 거나 1억 원에 이 부동산을 나한테 팔죠 팔면 내가 1억 원 주는 거 아니냐 그랬다가 너가 다시 1억 원에 대사 간다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내가 1억 원에 너한테 팔았는데 너가 나중에 5억에 대팔아줘 대팔아 대사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1억 원에 대팔아주겠다고 등기까지 해줄게 그런 거죠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뭘 이용한 거예요? 환매를 이용한 거죠 환매를 제가 어떻게 등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A가 사채업자 B에게 팔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환매튜약 등기 이용해가지고요 환매튜약 환권자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환매대금 들어가잖아요 환매대금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환매튜약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환매대금 들어가잖아요 환매대금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매매 비용 들어가고 여기 환매 기간 들어가죠 부동산은 5년 이내 그랬죠 이거 연장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A가 돈도 급하고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하자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실질적으로 돈 빌리고 담보 제공하는 건데 형식은 소유권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양도담보 그래요 이때 계약서 자체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느냐 아니면 매매 계약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매도당 양도담보니 이렇게 구분하고 그랬는데 실명법 하에서 매도당보 양도담보 구별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는 또 A가 B 사채업자한테 1억 원 빌리러 갔더니 사채업자가 그러는 거예요 좋아 내가 빌려줬는데 너 못 갚으면 대신에 이 부동산으로 나에게 갚아 뭐예요? 대물변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깜짝 놀라니까 또 사채업자가 너가 갚을 자신만 있으면 그 약속을 왜 못해? 갚아버리면 그만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돈도 급하고 갚을 자신이 있어서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그러면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가든 길을 이렇게 가는 거죠 세상은 참 나쁜 놈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가든 길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담보 가든 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담보 가든 길 이렇게 불렀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꽁꽁이 속에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핸드폰도 있고 그럴 건데요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제기에 찾아가면 문장권도 있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변제기만 딱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매 기간만 지나가 버려요 환매권만 딱 소멸해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는 1억 주고 5억짜리 부동산 내려먹어 버리죠 또 이때도 어때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면 채무 불행 그러면 가든 길에서 받아놓은 서류 가지고 사체업자가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등 깨 버리고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신뢰 사이라고 그러죠 전신뢰 사이에 아예 사기치는 것은 아닌데 경계해서 되게 좀 갑질하는 이런 짓이죠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짓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A가 누구예요? 채무자겠죠 채무자 사체업자가 채권자가요 채권자인데 그 채무자가 이제 실제말로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정말 세상이 싫어졌다 그래서 막 한강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누구를 보호하자 당연히 채무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가담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담법 내용은 뭐냐면 명칭유아를 불문하고 해요 명칭유아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거다 소비대차라고 그러죠 돈을 빌렸다 그러면 사체업자는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 청산해라 얼마를 자기가 1억 받을 거 있죠 플러스 알파 이자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청산해라 제가 이자 빼고 말하면 얼마예요? 4억 청산해라 그래야 소유권 가져간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앞으로 등기 돼 있어봤자 이 등기 무효다 이게 가담법의 내용이에요 가담법 내용이에요 자 그 후로 그러면 사체업자는 이렇게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죠 왜요? 청산해야 소유권 가져가는데 그러면 돈 다 주고 자기에게는 소용없는 부동산을 자기가 매수하는 꼴이 되죠 그러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다 어떻게 갔어요? 저기 뭐죠? 뭐 우리 소액대출 해가지고 뭐 무대료원 캐시 뭐 이런 식으로 빌려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가버렸다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가담법이 실제 사례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가 제가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서 빼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빼버리자 그런 거죠 그렇죠? 예전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뢰성이 좀 낮은 사회였어요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결국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신뢰도가 높은 거 약속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거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 아시면 여러분 뭐는 알고 가시냐면 언제 이 법이 적용되느냐 가담법인데 자 첫 번째 소비대차 소비대차 소비대차에서 이 법이 적용돼요 대여금 이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그러지 뭐 매매대금 적용 안 됩니다 물품대금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공사대금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이 법이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1억 있죠 차용액 플러스 이자 있죠 이자 합산액을 초과했을 때만 지금 이거 담보물 가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5억이라고 그랬죠 5억인데 차용액이 1억이죠 플러스 알파 이게 초과했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억인데 여기가 저당권 2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 빼줘야죠 빼줘야죠 2억 빼주면 3억이 되겠죠 차용액 플러스 이자 초과했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되지 1억 빌리고 1억짜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줬다 그러면 A가 한강 갈 이유가 없죠 자 세 번째 이 담보물이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등기 등록 가능해야 돼요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도 돼요 왜요 자동차 등기 등록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사체 업체한테 천만 원 빌리면서 삼천만 원짜리 자동차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했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골동품 같은 것은 등기 등록이 안 되죠 그죠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그냥 단순한 게요 사체 업자한테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 경우는 이 법 적용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사체 업자 전부 저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전부 저질 왜 그러냐면 사체 업자한테 전세권 저당권 질권 넘겨봤자 어차피 또 경매 넘겨야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이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전부 저질 자 이제 이 법이 적용법이 나오죠 그죠 적용법이 나오면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맞출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이제 사체 업자가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빌려줬다면 이렇게 빌려줬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물론 A가 변제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변제를 안 했을 때 문제라고요 변제를 안 했을 때 사체 업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귀속 정산이 있고요 처분 정산이 있죠 그죠 처분 정산 경매 말이에요 경매 경매 말하는데 자 이때 자 이때 처분 정산 이때는 사체 업자를 뭘로 봐버리냐면 전부 저당권자로 봐버립니다 저당권자로 보고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 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체 업자라도 어때요 이렇게 돈을 안 빌려줬다 이렇게 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청산하고 소유권 가져오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경매로 넘기겠어요 경매로 넘기겠죠 이때 사체 업자는 저당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체 업자가 내가 소유권 가져가겠다 귀속 정산 절차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죠 그죠 자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죠 A죠 그죠 A죠 그런데 이게 시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5억짜리라고 그랬죠 5억 5억짜리에요 그런데 여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 저당권 있는 거예요 저당권 예를 들어서 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가 있는데 여기가 저당 비단부채권 2억이다 그러면 3억에서 선순위 빼줘야죠 2억 이렇게 빼주라고 그랬죠 그죠 선순위만 빼주는 거예요 그럼 3억짜리다 이렇게 계산해야죠 이게 먼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체 업자한테 1억 원을 빌리고 가등기를 해줬다며 이게 이제 담보가등기죠 그죠 이게 2번이에요 얼마 빌렸냐면 1억 빌렸는데 등기부에는 금액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가로치는 거예요 자 이 사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 적용돼요 안 돼요 이 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잖아요 왜요 1억 빌리면서 5억에서 선순위 2억 빼주면 3억짜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저희 먼저 담보가등기 가등기 해줬으니까 이 법이 적용되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담보가등기나 양도담보를 하더라도 누가 이 부동산 사용하냐면 A가 채무자가 그대로 사용수익합니다 사용수익이에요 그러니까 A가 후순위로 다시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그죠 5천만 원 빌리고 자 이 사례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기속청산 절차는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에요 그래도 변제를 안 했다 그러죠 그러면 실행통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실행통지 이게 이제 1통지 2통지가 있어요 그리고 2개월을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청산기간이라고 그래요 청산기간 청산기간 그리고 나서 어때요 청산하는 거요 청산했을 때 소유권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절차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면 아무튼 변제기 후라도 채무자 A는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 담보가 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행통지 나오죠 그죠 실행통지가 나오는데 이 실행통지가 1통지가 있고 2통지가 있거든요 2통지가 있는데 1통지는 누구에게 해주는 거냐면 채무자 등에게 해주는 거예요 채무자 등 채무자 등에게 해주는 건데 뭐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자 이렇게 봤고요 자 2통지 있죠 그죠 2통지는 누구에게 해주는 거냐면 후순이 권리자 있죠 그죠 후순이 권리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B에게 해주는 거예요 선순이자가 아니에요 후순이자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야기 들어보세요 1통지 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 부동산 5억짜리다 내 선순위를 빼주죠 선순위 선순위 2억 빼주죠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채권액 1억 빼줘 1억 플러스 알판대 이자 그건 우선 무시하시고요 그럼 너에게 청산할 돈이 2억이다 이렇게 실행통지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5억이 이제 시가가 5억인지 누가 평가하냐면 사채업자가 평가합니다 주관적 평가로도 족하다 그래요 주관적 평가로도 족하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채무자에 있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 안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주관적 평가로 족하니까 통지 절차 그대로 유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통지 해주는 거죠 어떻게 후순이자에게 5억에서 선순이자 2억되고 그 다음에 채권 1억되면 청산금 2억이니까 여기에서 너가 청구하면 돈 줄게 받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후순이자에게 이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청산에서 소유권 가져가죠 그렇죠 소유권 가져가면 본등기 할 거 아니에요 본등기에서 소유권 가져가겠죠 그러면 가든기 이후의 권리만 직권말소되죠 가든기 이전에 있었던 권리는 직권말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B는 선순이 저당권은 끼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변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금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선순이만 빼주는 거죠 선순이만 후순이자는 빼줄 필요가 없어요 끼고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선순이자는 통째로 이 통지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어차피 선순이자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소유자가 되든지 말이든지 관심도 없다고요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소멸하는 후순이자에게만 뭐예요 이 통지를 해주는 거라고요 이 통지 해주는 건데 이때 일 통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일 통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산해봤자 이건 무효예요 무효 물론 나중에라도 일 통지하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그런데 이 통지는요 안 해도 무방한 거죠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죠 있는데 만약에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이 절차는 유효 다만 후순이자가 5천만 원 내놔 그러면 대항하지 못해요 줘야 돼요 그것뿐이지 이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주관적 평가로 좋으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3억이다 그리고 여기는 0원이다 이래 버릴 수 있죠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그때 열받은 게 누구예요 후순이자죠 여기서 자기가 5천만 원 받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요 후순이자가 열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다 필요없어 경매로가 이래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속 청산 절차 올스토 다 경매로 가야 돼요 다 경매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청산 기간 내다 그러죠 청산 기간 내면 변제기 전이어도 상관없어요 변제기 전 전이어도 무방해요 변제기 전이라도 후순이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경매시정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올스토 기속 정산 절차 올스토 다 처분 정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채업자가 6억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바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나 잘못했다 5억인데 이럴 수 없어요 채권자는 자기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구속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채권자는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 구도예요 기본적 구도인데 이게 그나마 시험에 안 빠지게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거기 554페이지 거기 비전형담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한가루 2번에 비전형담보 이용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나오죠 막 이런 거 읽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야기 들은 것으로 치워버리세요 이렇게 보시고 555페이지 보면 양가루 2번에 적용 범위 나오죠 그죠 소비대차 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며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범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넘기세요 556페이지 보시며 매니의 한가루 2번 차용물에 가름하여 재산권 이전을 약정한 경우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보면 두 번째 줄에 등기등록이 가능해야 된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산권이라도 전부 저질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루 3번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양가루 4번에 예약 당시 담보물 가행기 차용액 및 이자합산액을 초과하는데 그래야 이 법이 적용되는데 동그라미 2번 보면 대물 변제 예약 당시 담보목적물의 선순위 선순위만 빼주는 거예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서 비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그에 붙인 이자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 읽고 뭐 그러지 마세요 거기 558조 보면 거기 558조 큰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실행 나오죠 그죠 양가루 1번에 한가루 1번 보면 실행 방법으로는 동그라미 1번 담보 가등기 권자가 그죠 사채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비담보 채권 만족을 얻는 사적 실행 법원이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적 실행이라고 그래요 기속 정산하고 2번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여 그 황가 대금에서 만족을 얻는 이건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적 실행 방법이죠 처분 청산이 있다 그랬죠 한가루 2번에 채무자가 변제기 변제를 하지 않으며 담보 가등기 권자가 사채업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속 정산 방법이나 처분 정산 방법을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 가등기 권리를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가루 2번에 권리 취득의 실행 뭐예요 기속 정산 절차 나오죠 그죠 잊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562페이지 양가루 3번 경매에 의한 실행 처분 청산 나오죠 잊지 마시라고 이런 거 잊지 마세요 다만 563페이지 보면 양가루 4번에 후순위 권리자 권리보호 나오죠 그죠 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양가루 3번에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 이게 이 통지예요 이 통지 그 내용인데 넘겨보세요 564페이지 5번에 5번에 그랬죠 그런데 이 법에서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변제기 지나서도 뭐예요 아무튼 청산하기 전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찾아올 수 있게 해줬는데 변제기 10년이 지나면 못 찾아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양도담보에서 비 등기되어 있지만 청산하지 않으면 이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가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하로 씨에게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팔아먹었다 이게 소유권 취득하냐 그 말이죠 소유권 취득하냐 소유권 취득하냐 그랬더니 선의자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몇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선의 제3자 보호 있었죠 사유 몇 가지 여섯 가지 있었죠 107, 108, 109, 110 해제 후 그다음 뭐 있어요 가담법이 있었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561페이지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거기 561페이지 한가로 5번이죠 그죠 채무자 등의 말소등계 청구권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채무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는 설사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가등계 담복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가등계 말소 청구하며 자기 권리를 해보갈 수 있죠 다만 동그라미 2번 채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변제 후 말소등계 청구권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담법까지 마쳤어요 실명법 하나 남았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